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SK씨입니다. SK씨가 오늘 거의 8% 가까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씨도 힘들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일단은 오늘 좀 뭔가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글쎄요. 일단 오늘 상승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원고를 드렸을 때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반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박 사업이 굉장히 호조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동박이라고 하면 2차 전지에 사용이 되는데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이에요. 굉장히 가늘죠. 10미크론,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얇은 구리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박이 없으면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조로 보이면서 3분기의 매출액 8,3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830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호전돼가는 모습들이 점차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산업 소재 이런 쪽까지 사업 부문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어느 한쪽이 좋지 않을 때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가져가 볼만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산업 소재 쪽 이런 쪽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되겠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는 세라믹 파츠 이런 쪽들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일단 SKC의 월봉상으로 가보게 되면 이 초록색 선, 60월 선이거든요. 장기평선까지 21만 원 부근에서 쫙 미끄러졌습니다. 50%가 넘게 빠졌죠. 이런 종목들이요. 그것도 2차 전지인데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 다른 2차 전지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모습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보여준 그런 종목이고요. 다만 이렇게 거대한 은봉이 나오면서 60월 선을 터치한 이후에 바로 다시 한 번 작긴 하지만 양봉이 출현하고 있고요. 수급의 전환과 함께 들어온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달에는 반전을 노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해도 괜찮을지 뭔가 좀 의미 있는 반등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계속 의미 있게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단은 또 이슈가 있었죠. 롯데 쪽에서 지금 롯데케미칼이죠. 미국의 신설한 법인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2조 7천억의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시장 점유율이 거의 4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작지 않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수하면서 롯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배터리 사업을 푸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과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데 하면 당연히 자금력은 엄청납니다. 자금력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공격적인 증설이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만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에 유기 용매 그리고 분리막 소재, 바나듐 이온 배터리, 양극박 이런 쪽에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는 또 하나의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배터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들, 향후의 경쟁사로 됐을 때 이 상당한 자금력이 지금 SK씨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LG앤솔 이런 쪽들 배터리 셋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밖 공급처에 다변화는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은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 넥실리스의 한 70%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혹시나 무슨 사고 나거나 수급의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생산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쪽에도 공급을 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하게 되면 SK씨 입장에서는 국내외의 한 연 25만 톤 규모의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케파를 갖춰 나갈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는 이렇게 동밖들 증설이 되면서 조금 공급이 과다하게 됐을 때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쪽은 일단은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메이드 인 유에세예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혜택 줄게라고 하고 있으니까 북미 투자까지도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 부분에서는 60월선 부근이 또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전기전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모든 업종과 섹터 종목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 추세적 상승, 이건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시 60월선까지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지면서 빠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8만 3천 원대 부근이 매수, 좀 적절한 기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는 못 잡을 것 같아요. 바로 이쪽에 35월선 위치하고 있는 11만 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은 60월선 장기평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빠지는 거 계속 두고 보면 안 됩니다. 10% 이내에서 여러분들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손절을 단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테마주 SKC,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승 탄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8.3%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9만 천 원 기록하고 있는 SKC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5.6% 넘게 상승세를 пам문하실 수 있습니다. spare 2.4% 넘게 상승세를 보는 높아졌습니다.